다양한 수준의 골퍼들을 레슨해보면 부족한 비거리에 대한 원인이 그분들의 느린 클럽 스피드보다 타법에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훌륭한 선수들이 우리보다 멀리 치는 이유는 체력적인 차이도 굉장히 크지만 그들은 자신의 7번 아이언을 우리의 5번 아이언처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딱 4도만 줄이면 지금보다 한 클럽 이상 더 멀리 날아가는 샷을 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도를 줄인다는 건 좀 더 낮은 발사각도를 만들어내보자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골퍼들은 낮은 발사각도를 위해 임팩트 때 프로 같은 핸드 퍼스트 동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로들이 임팩트 순간에 이 핸드 퍼스트 동작을 만들면서 공을 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 손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면 클럽을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클럽의 스피드는 줄어들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동작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겟보다 과감하게 우측을 향해 서서 타겟 쪽으로 공이 낮게 깔리게 쳐보는 것입니다. 처음엔 공을 평소보다 약간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그렇게 되면 골퍼가 공보다 앞쪽에 나가 있는 모습이겠죠? 이때 이 자리에서 클럽 헤드를 던질 때 오른손의 스냅과 단순히 회초리 때릴 때의 느낌의 그 스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스냅과 왼손의 마라 쥼을 이용해서 클럽 페이스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몸으로 덮는 동작이 나오지 않도록 클럽 페이스를 조절해서 공이 낮게 깔리게 쳐보는 것입니다. 타겟보다 우측을 과감하게 겨냥하고요. 이때 클럽 페이스도 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겟 라인 대비 클럽 페이스는 열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던질 때 오른손의 스냅과 왼손의 마라 쥼을 동시에 이용해서 공이 타겟 방향 근처로 낮게 깔리게 공을 쳐보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로우 드로우를 치는 샷 의도입니다. 방금 제가 친 샷은 발사 각도가 약 10도 정도로 평상시 제가 치는 7번 아이언 샷 보다 훨씬 낮은 발사 각도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 낮게 눌러떼려지는 좋은 감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오기 시작하면 우측을 향해 있던 스탠스를 좀 더 타겟 쪽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오른손의 스냅과 왼손의 마라 쥼을 이용해서 클럽을 던져가면서 마음껏 클럽을 덮어주면서 방향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측을 겨냥하고 섰던 스탠스를 타겟 쪽으로 좀 더 연결을 해보고 마음껏 클럽을 던져보겠습니다. 덮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사했을 때 저보다 좀 더 심하게 왼쪽으로 공이 날아가기 시작한다면 클럽 페이스를 덮어주는 정도를 절대 줄이지 마시고 그저 더 우측으로 출발시켜주는 것입니다. 더 클럽 페이스를 덮어주면서도 더 안쪽에서 접근하면 타겟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공에 실린 파워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릴리스를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우측을 겨냥하고 섰던 스탠스도 타겟 방향으로 좀 더 연결시켜주시고요. 여전히 마음껏 클럽 헤드를 닫아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껏 클럽 페이스를 덮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릴리스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방금 저의 샷처럼 아예 왼쪽으로 가버리는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클럽 페이스를 엎어버리는 정도를 줄이면서 방향을 회복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클럽 페이스를 아주 심하게 닫아봤는데요. 오른손의 스냅과 왼손의 마라 짐을 이용해서 클럽 헤드를 덮어봤습니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공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방향이 완전 어긋나버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땐 대부분의 골퍼들은 클럽 페이스를 덮는 정도를 줄이면서 스퀘어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손 쓰는 것이 너무 과한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풀 릴리스를 익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더 낮은 발사각을 만들어내서 같은 클럽으로도 우리보다 멀리 칠 수 있는 건 그들의 핸드 퍼스트 동작 때문이 아니라 다운스윙에 들어가며 헤드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둥근 왼손 등으로 공을 치는 핸드 퍼스트 동작으로 임팩트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을 낮게 치려고 했더니 이런 손목이 이런 손등이 나오는 것이지 이 동작을 해서 공이 낮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임팩트 구간에서 핸드 퍼스트 동작을 해서 혹은 임팩트 구간에서 둥근 왼손등을 만들어서 공이 낮아지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낮게 치려 했더니 핸드 퍼스트가 조금씩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타석에 서서 타겟을 인지하고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의 스냅과 왼손의 마라 짐을 동시에 이용해서 클럽 페이스를 덮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는 볼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조금씩 더 타겟을 인지하고 타겟 쪽으로 그 행동을 동일하게 해주면서 방향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어린 골퍼는 아버지가 제시한 공을 낮게 치는 미션을 달성해 가면서 핸드 퍼스트 동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고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같은 클럽으로도 또 같은 클럽 스피드로도 더 멀리 치려면 지금 치시는 것보다 좀 더 낮은 발사 각도를 만들면 됩니다. 4도만 낮춰도 한 클럽이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윙의 의도는 모든 클럽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을 이제는 평상시 위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위치에 두시고요. 늘 낮게 치려는 의도를 가지십시오. 탑에서 오른손 스냅과 왼손의 마라 짐을 이용해서 클럽 페이스가 닫아진 상태로 던져지는 연습을 하시면 핸드 퍼스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